원뱅크 넣어치기에 득점을 했더니 3뱅크 샷을 쳐야하는 배치가 썼습니다. 5앤앤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. 내 노란 공이 50에서 출발하는게 아니고 테이블 중앙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각도는 조금 짧아질텐데 그랬을때 50에서 출발하는 공이 3쿠션째 20포인트의 날에 들어오면 이렇게 코너를 향하는데 내 공이 테이블 중앙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2포인트나 3포인트 정도 위에 맞아야 코너로 갈 것입니다. 그러니까 3쿠션 지점은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평행이동을 하면 27 또는 28 정도에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. 28이라고 생각을 하고 3쿠션 목표 지점이 28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38에 10을 향해서 치면 38-10은 28 10시 방향 2팁 1포인트 10포인트 지점을 향해서 해보겠습니다.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.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.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.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BTS 그래서 당구의 진심이라면 통하여 장구의 진심이라면